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미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2% 상승한 123.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마이너스 0.1%에서 하락한 것에서 반등한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0.4%는 밑돈 결과입니다. 미국의 2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그리고 1월 수정치와 부합한 것입니다. 미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어제 ECB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에 대한 발언을 아끼면서 유럽증시가 실망감에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또 유가가 급락하면서 뉴욕증시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3% 내리면서 18,000선을 하회했습니다. 나스닥이 0.05% 소폭 하락했고요. S&P500 지수도 0.5%가량 내리면서 21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알파백과 버라이징 같은 대기업의 매출 부진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유가 하락 역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주요증시 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14%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영국 증시가 0.45% 하락을 했고 프랑스 깨끗이 수 역시 0.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시비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한 가운데 마리오드락이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에 대한 발언을 아끼면서 전반적으로 유럽증시 실망매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어제 급락했습니다. WTI 6월물이 2.3% 하락하면서 43.18달러 기록을 했고요. 브랜트웨어 같은 경우도 2.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유가가 급등한 데에 따른 차익실현매물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쿠싱 지역의 원유재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유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조합지수가 0.66% 내리면서 2,952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1.8% 올랐고 니케이지수 무려 2.7%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만 7000포인트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시의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이나 싶더니 차이시련의 막판에 하락반전을 했고요. 한편 일본 증시는 엔화가 안정세를 보인 데다가 추가 부양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0.81% 훌쩍 뛰어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2022포인트 기록하며 202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0.25% 오르면서 701포인트 기록하며 700포인트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수급이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들도 호주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2월 30전 하락했습니다. 1,132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잘 올랐지만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주춤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 오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가가 며칠 잘 오르나 싶더니 어제 다시 급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국제유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러시아와 이란, 리비아 등의 생산량 증가 가능성이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IEA 사무총장은 저유가로 인해 미국, 캐나다, 남미 지역에 투자를 40%가량 줄였으며 올해 비옥택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빠르면 올해 말에 수급 균형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장 초반에는 유가가 상승세를 잠깐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장과는 러시아 산유량이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생산량을 하루에 400만 배럴까지 높일 것이다 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로 인해 결국은 유가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하락으로 조금 보여지고요. 타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유가는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일부터 18일부터 저점 37.64달러를 찍어주고 상승해서 44.49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원유 재고 감소 발표와 코에이트 파업 등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우선 고점 4점을 조금 찍어주고 하락하고 있는 만큼 42불대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 44불대가 다시 한번 공개돼서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배럴당 42불대로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면 매도 포지션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금 가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달러 강세로 인해 하락이 했는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연원지수가 마이너스 1.6을 기록하면서 하락 전환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금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어제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 모습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유로화는 달러화의 내림세를 조금 나타냈는데요. 차트 모습을 보면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워낙에 급등을 한 이후에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박스권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인 1,265달러와 저점인 1,206달러 정도의 큰 박스권에 멈춰있는데 현재는 1,265달러를 꼬리를 조금 달아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승 돌파가 다시 한번 실패가 나온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매수보다는 매도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박스권 매매로 전환을 해서 고층 돌파로 실패로 인한 하락이 조금 유리해 보이고 금산물은 매도 포지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 증시 한번 알아보면 금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장마감 이후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매출 감소 또는 향후 전망 부진 이후로 4% 하락 중인데요. 당중에는 실적 기대감이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듯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의 하락은 금일 미국 증시 부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애플 또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의 고점 대비 현재 20% 넘게 하락하면서 베어마켓으로 돌입했다는 점도 국내 애플 부품업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증시 실적 기업 실적 부진 결과를 보인 것은 한국 증시를 이끌던 중요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완화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이시고요. 특히 목요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 부진도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완화 조정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야간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 계약으로 0.85% 하락한 249.05포인트로 마감이 됐으면서 코스피를 환산하면 2,015포인트 되는 수준입니다. 유가 42달러대로 진입할 경우에 매도 포지션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금선물도 매도 포지션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윤의 시황순 소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202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다시금 7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주춤했습니다. 어제 오름세 우리 증시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글로벌 증시 상황이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엄청 큰 하락은 아니고 약간의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계속 40달러 윗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있어서 유가가 급등했다가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서 악영향을 주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조금 실적이 몇몇 업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락을 불러온 만큼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환율을 환율 체크를 좀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환율의 흐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좀 잘 움직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1130달러 선까지 원달러 환율을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전 저점 포인트죠. 이게 작년 10월쯤에 보여줬던 그 포인트가 1120원대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지금 2050에서 21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에 있어서 다시 이제 N달러 흐름 자체가 하락 쪽이 아닌 반등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던 포인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4월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게 이 횡보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08엔대 정도에서 109엔대, 110엔대 사이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어느새 조금 다시 110엔대를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간간히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 또 관련주들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을 주의해 보시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쉽게 반등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주더라도 111엔대 정도 자리가 또 한계치로 작용하면서 약간 다시 좀 하락 쪽으로 흐름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바이오 사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제조업 현식에서 벗어나 AI 바이오 선신 사업 키우는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 작년에 제조업 성장 기여도 자체가 0.3% 정도 수준이었고 서비스업이 1.5% 정도 수준으로 제조업 대비에서 5배가 좀 높은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이 현상 자체가 2011년 이후부터 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서 확실하게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제조업 관련 업종들의 몇몇 회사들 강도등급 구조조정 포인트들이 나와주면서 몇몇 기업들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 종목이죠. 아주 난리가 많습니다. 한진혜원 같은 경우가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7% 이상 하락했고요. 수요일은 10% 이상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분간에 있어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국내 제조업 시장 죽었다. 제조업 잃어버린 10년 올 수 있다. 벌써 시작된 지 5년이 됐다라고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죠. 기억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미 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냐면 경제활동별 성장 기여도가 2011년부터 제조업이 축소되면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정부 입장에서 지난 작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됐죠. 작년 시장에서 이제 작년 초반부터 해서 작년 중반까지의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이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작년 7월부터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계속 조종을 보이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지만 그 관련주들이 지금부터 해서 정부의 정책을 바꿔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정부에서 제조업에 10조 투자해도 얼마나 실업률이 낮아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해식계에 10조 투자하면 젊은 인력들, 고급 인력들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제조업 쪽은 다시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서비스업 쪽으로 해서 퀄리티 높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정부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 부분의 이슈가 맞춰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전에 황호성 이슈로 인해서 바이오 쪽이나 신약 쪽이나 이쪽을 약간 좀 많이 초거들었었는데 그쪽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기세포 쪽이나 육성을 하려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서 일본한테 또 잡힐 수가 있어요. 일본이 지금 그쪽에 벌써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종장기 분야에서 일본인이 벌써부터 제재를 풀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준다면 관련 사업군에 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유전자 가입 쪽도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장하는 기업들이 약 한 180개 정도가 있어요. 올해 국내에요.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 한 25개, 코스닥에서는 한 155개 정도 이상이 올해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한 달에 15개 정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상장을 하나 싶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최대원은 롯데, 호텔, 호텔 롯데죠. 호텔 롯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를 2,500월 간다 말씀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전형적으로 코스피 가치가 올라가서 지수도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 대비해서 훨씬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할 것인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올해는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장주들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받는다면 재미있는 모습을 보일 건데 정부에서 정책 시너지를 받아주는 것을 같이 그 관련주들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제약바이오, 헬시키오 정부 육성한다 그러죠. 제조업 관련한 어떻게 해요? 새로 상장주들은 공모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 육성에 맞아 떨어지는 관련주들. 게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관련주들의 공모를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 올해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 분위기 약간 출렁일 수 있지만 큰 부분은 아니고요. 제조업을 버리고 신사업 쪽에 정부가 육성을 들어갔고 거기에 맞춘 공모주들을 관심 있게 보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 흐름에 맞는 제약바이오 업종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 주시면서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정책기조에 맞는 종목 골라보자 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이슈 알아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이슈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유럽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제 유럽중앙은행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인 브렉시트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유럽 이슈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연일이 급락하면서 1,130원대를 계속해서 겨우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화 강세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겠지만요. 환율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면 수출수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이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환율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리더는요. 현대진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ECB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고요. 그 가운데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리오드라기 총재가 어제 또 브레시트가 유로존 회복에는 좀 제한적인 위협이 될 거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ECB 회의 결과 리뷰에 더해서 유로존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 3월 초에 ECB에서는 2월과 1월에 영국 퍼서 드라기 총재가 언급했던 것처럼 좀 강력한 또 좀 전격적인 통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근본 4월 통화 정책, 어제 있었던 통화 정책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을 거다라는 전망에 우세했고요. 그런 전망처럼 어제 20위는 기준금리, 기존 동결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부여하는 마이너스 금리 0.4%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금리 폭을 확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3월에 합의했던 월 단위의 자산 매입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월 800억 유로의 자산 매입을 유지했기 때문에요. 3월에 있었던 정책 변화에서는 크게 달라진 변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 몰래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나 다른 채권이나 이런 외환 변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에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물가 상승률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이 있다면 다 활용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헌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는 경기 상황, 특히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겠다는 발언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혹시나 시장에서 언급할 수 있었던 부분이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기 총재가 전격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추가 부양층이 나오더라도 그 시점은 가까운 시점이 아니라 조금 더 시장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해서 소폭 유럽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들은 대체적으로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요. 지난 3월 통화 정책 이후에 최강 경기들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브렉시드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영국이든 유럽이든 상호간의 마이너스 실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측면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일단 천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에 갈수록 오히려 반대쪽에 대한 여론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추가 부양층 기대감이 좀 낮아진 가운데 경기 회복 여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브렉시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요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230원대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게 불과 한 달쯤 전인 것 같은데 어느새 지금 113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원화가 어떤 움직임 보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분간 원화에 대한 약세보다는 강세가 좀 일반적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일단 원화, 원달러 환율 자체의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1130원 전후인데요. 일단 1120원대 중반 또는 후반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미국 재무부에서 4월에 10월에 두 번 발표하는데요.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하락을 했습니다. 일종의 원화 강세인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근본에 발표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내용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몇몇 국가들이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돼서 WTO라든가 IMF에서의 여러 가지 간섭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중국도 언급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언급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만하고 한국이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가장 이상적으로 몇 년간 대미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 보면 의도적으로 해당 국가의 통화를 절하시켰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통화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의 의혹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통화가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원화가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최근 수정 발의된 BH 법원에 따라서 무역이라든가 거래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조에 대한 악역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근본에서는 실제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수출조에 대한 의료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면요. 원달러 환율 어느 범위까지 내려갈까요? 일단 최근에 처음에는 달러 약세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보고서 영향하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통계한 영향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환율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과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원화가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의 1차적인 하락은 마무리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112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하반경직성하고요. 1차 하락이 마무리된 대로 보고 있을 수 있게 됐고요. 이런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환에 대한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원화 강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환율 보고서에 대한 시장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악영향이 일부 우려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120원대 중반에서는 하방 지지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주신다면요? 네 시장이 일단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에 대한 연속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하고요. 또 계속해서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의 실적보다는 좀 높은 실장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기준으로는 각각 10에서 20% 정도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 이런 가격 하락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의 한계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일단 어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모드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해사체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중국의 해사체 리스크는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신경 쓰는 부분은 판단에 대한 미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다소점 이전보다는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하고요.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대부분의 시장의 컨세먼스가 2,080선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지수보다는 오히려 종목 개별에 대한 부분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신경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맞아서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갈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중소형주 종목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진단 통해서 종목 전략 알아보는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전일장 매매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1,609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이 1,479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020억 원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신다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역시나 매수를 했습니다. 139억 원 매수했고 기관은 홀로 118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34억 원 매수를 같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위 쇼핑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포스코를 많이 샀고요. 네이버와 한국전력, 삼성전자, 두산 인프라구업까지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기관은 역시 사상 최고치 실적을 발표한 종목 KTNZ를 많이 담았고요. 현대제철과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까지 많이 샀습니다. 자 코스닥 쇼핑 종목도 보신다면요. 외국인은 컴투스, 디오, 보성파워텍, KH바텍, 그리고 JW 신약을 많이 샀고요. 기관은 KG니시스, 한솔신택, 에코프로, DHP코리아, 인트론바이오를 많이 담았습니다. 수급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거래소 수급 특징주 중에 기관이 KTNZ를 많이 샀는데요. 어제 실적이 정말 좋게 발표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분기에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거의 1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가격이 12만 원짜리 종목이라는 거에 비하면 상당한 거래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KTNZ를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정부에서 담배세 인상을 한 이후에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을 빠르게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오히려 담배 판매량이, 판매량이 아니죠, 판매액이 40% 이상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담배세 인상 정책은 매우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담배 수출액이 좀 증가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담배를 수입해다가 피겠냐 하겠지만, 중동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담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미국산 담배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저조한 반면에, 국산 담배, 대장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한류가 중동까지도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산 담배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좀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판매가격 인상에 의해서 판매가격이 25% 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1분기에는 민족 대명절인 부정연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KTNG 100% 자회사인 KGC 한국인삼공사인데, 홍삼 제품의 설 선물 세트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96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시환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이 1분기에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레포트상 쭉 읽어봤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성공리에 끝났던 태양의 후에 대놓고 PPL을 했죠. 송중기가 매일매일 빨아먹던 게 홍삼, 그런 것들, 판매가 중국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판매 후조가 나온다 그러면, 올해 내내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KTNG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 열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들어 많이 올랐고, 어제는 신고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새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신고가 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가 갔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하는 심리가 개인들은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거 항상 뭐 그런다고 해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거의 신고가 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더 추가적으로 오르죠.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내고 하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대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거래량 봐서는 오늘 사실은 갭상승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보면, 오늘 같은 날이 차익실현의, 단기 차익실현의 하루가 될 것 같고요. 한 11만 5천원 이하, 11만원대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좀 하락 시에는 보라메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용주도 코스닥, 중소용주 못지않게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용주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달성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봐주시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시 차익실현 구간인 만큼, 11만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조정식 매수 전략 주셨네요.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중에, 정치테마주 보성파워특이 눈에 띕니다. 반기문 테마주로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인데, 정치테마주인 만큼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정치테마주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매년이 아닙니다만, 매 대선마다 항상 이런 정치테마주들로 울고 웃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 역설적으로 큰 돈 벌려면 대선테마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정확하게 그 종목이 왜 대선테마주로 묶였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성파워특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보성파워특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친동생 반기호 씨가 부회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어떻게 보면 인맥주죠, 인맥주. 인맥주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친동생 반기호 씨가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창, 산보판지, 휘닉스 소재, CCS, 이런 종목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정치 테마주로 묶여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창 같은 경우에는 한창 대표 최승환 씨가 UN 환경기구 상임위원입니다. UN에 같이 일하고 있다, 이거고요. 산보판지 유종욱 회장은 반기문 총장하고 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서울대 선후배 사이 얼마나 수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휘닉스 소재, 홍석규 회장이 서울대 외교학과 동문이고요. 같은 과 나왔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CCS, 반기문 사무총장 고향인 충북 음성의 회사가 위치해 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 할 때 이런 어이없는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신 이후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적까지 동반된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 테마주가 대장주가 되겠지만 실적 외적인 부분들이 작용하는 게 정치 테마주 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 올해 말 임기가 마감입니다. 연임을 5년 동안 연임을 두 번 하면서 총 10년을 재직을 하게 됐는데 올해 2016년에 임기가 끝나면 2017년에 비로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2018년에 정권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테마주 먹잇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는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지지율 1위라는 거 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나오면 그냥 당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어제 주가라는 거는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레이스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고. 어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는 정말 외국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하고요. 국내 기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엄청나게 매수하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시거나 혹해가지고 사시거나 그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외적 기대감으로만 올리겠는 게 일단 대선 테마주인 만큼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HM 실패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는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시장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일부 통해 들어봤습니다. 일단 실적 시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 종목에 관심 가져보자는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20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700선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덜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출근길 조금 더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많은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면서 오늘 맑고 포근한 하루 예상됩니다. 다만 밤부터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중국 북부지방과 몽골에서 발언한 황사가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겠는데요. 그 중 일부가 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오전까지는 보통 단계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나쁜 단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대기일 상태가 계속해서 전국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곳곳에 안기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안동과 춘천은 시정이 100m 안팎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낮을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하셔야겠고요. 낮 기온 속초 24도, 울진 25도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옅은 황사 가능성이 있겠고 광주 25도, 대구 27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어 제주도에는 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고요.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사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정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